그림에 보이는 이런 배치를 실전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선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훈련된 감각으로 판단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배치의 경우라면 노란 공이 있는 단쿠션 쪽으로 와서 목표가 되는 3쿠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한 2쿠션 지점을 Q를 이용해서 가늠해 봅니다. 두 번째는 감각으로 찾아낸 2쿠션 지점이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배치의 경우라면 5앤아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겠죠. 내 공이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막고 출발하므로 내 공의 출발점은 5앤아프 시스템 상으로 90에서 출발하여 3쿠션째 20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90-20은 70이니까 2쿠션 지점 70을 향해서 들어가면 득점이 될 것인데요. 감각으로 계산해낸 2쿠션 지점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 공이 있는 곳에 와서 계산해낸 2쿠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일목적구인 노란 공이 단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곡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내 공과 일목적구가 쿠션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기울기보다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께가 두껍거나 당점이 올라가거나 너무 느린 속도로 치면 밀려서 휘면서 길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노란 공을 때린 내 공과 투쿠션 지점이 가까운 데 비해서 투쿠션에서 쓰리쿠션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당점이 높거나 속도가 빠르면 휘면서 진행하여 짧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쓰리쿠션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힘이 너무 없으면 무회전화되어서 내 공이 서서 올라오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포지션까지 고려한다면 선수겠죠? 욕심부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치다 보면 포지션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할 때는 항상 같은 배치에 두고 연습해야 연습의 효과가 좋고 정확한 연습이 될 텐데요. 매번 같은 배치에 공을 놓는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귀찮죠? 그래서 당구박사가 프로젝터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당구클럽이나 당구동호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구 지도사가 직접 배치를 연습하면서 2년에 공을 들여서 만든 제품이고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대 한정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략법도 세웠고 주의사항도 알았으니까 설계한대로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볼 시스템을 응용해서 두께와 당점을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공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와 제 경험치를 보태서 그림과 같은 해법이 나옵니다. 위 배치를 연습해 본 결과 무회전을 사용하면 두께가 두꺼워져서 진로가 불안정하고요. 옆회전을 투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면 얇은 두께를 쳐야 하는데 그 얇은 두께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서 짧게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진행방향쪽 1팁에서 1.5팁 정도에 8분의 3 두께로 치는 것이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데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더므로 1접구인 노란공이 가까이 내려오면서 다음 배치도 무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까지도 짧아집니다. 2쿠션 후에 짧아지는 이유는요. 3쿠션으로 향하면서 끌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고요. 당구박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쿠션으로 향해서 도능하세요. 4쿠션으로 향해